제가 대학교 배출을 엽는데 좋잖아 음악 프로 TV 했었잖아 허영생 있잖아, 허영송, WS501에 얘 지금 찾아줄 수 있어?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야, 일이네, 이게. 이게 만든다면 일이야, 뒷번호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허영생, 영생이 전화번호인가요? 누구시죠? 영생아! 영생아, 재석이 형이야, 영생아 아, 예, 안녕하세요 어디야? 저요? 형 마음속이요 아, 그러니까 내 마음속 나도 알고 있는데, 영생아 어, 저 잠깐 전화 들어오니까 아니야, 아니야, 영생아 영생아? 영생아 영생아 허! 재석이 형아 elle tapi 있어, 나 영생아 영생아 그것만 얘기해. 어디야. 강서구. 강서구 어디. 강서구 어디 영성아 영성아 영성아. 주요일마다 가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요. 강서구의 이런. 알았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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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저기 저 하하가 또 따라오는 거죠. 형. 어 광수야 왜. 너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. 형 아까 통화한 거 들었어요. 아까 영생아 뭐 그렇게 하면서 끊는 거 들었어요. 어 그랬어 허영생이 아니고 내가 통화한 거는. 그럼 누구예요. 어 용생이라고 있어 용생이. 에이 형. 야 어이 똑똑한데. 너 왜 쫓아와.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. 형 어디로 가세요 형. 아유 잠깐만 광수야. 네요. 아니 너 왜 자꾸 나를 쫓아오냐고. 아유 재석 씨. 재석 씨. 아니 왜요 아저씨. 예 아유 반갑습니다. 예예예. 아니 어디 가. 뭐 갈 길 가세요. 아 저 영생이랑 통화하고 있습니다. 아 영생이랑 통화했으면 어딘지 아시겠네. 왜. 저 진짜 알아요. 광수야 직진. 여기 좌회진 아니에요. 직진이야 거긴 직진이라고. 너희는 빨리 가 저 직진으로. 여기 좌회진. 너는 직진 차선이니까 빨리 가. 저 한진 아니에요. 너는 직진이야. 아휴. 쟤는 진짜 직진으로 가. 형. 내 동생 어디야.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. 나도 여기 SBS 근처야. 아 그러면 저도 신사옥인데 만날래요. 정말 어딘데. 저는 13층입니다. 13층에 콘서트 홀 있잖아요. 어. 네 거기에 영생이가 있어요. 아 노을아. 네. 내가 너한테 빨리 전화할 거 그랬네. 형 빨리 와요. 같은 팀 하고 싶으니까요. 알았어 빨리 갈게. 네 형.